여러분 다음 주일이 추수감사주일입니다 여러분 추수감사주일을 맞이할 만한 마음이 되셨습니까? 추수감사주일을 마음의 준비가 없이 맞으면 그러면 형식적으로 지키는 것 같죠 우리가 신앙생활하면서 가장 두려운 일이 하나님께 드리는 이 감사절기가 형식적이게 된다는 겁니다 그건 정말 두려운 일입니다 추수감사절을 지키는 마음은 어떤 마음일까? 하나님을 향하여 감사가 넘치는 거죠 여러분이 추석 명절 때 부모님을 뵈려고 고향을 갈 때 그때의 그 마음 한번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추수감사절을 맞이하는 마음이 그때의 마음보다 더 하시죠? 추석 다가오고 고향 간다는 생각으로 마음이 막 설레는 것보다 더 설레고 뜨거우시죠? 그러면 추수감사절을 맞이할 마음의 준비가 있으신 겁니다 그런데 전혀 그거하고는 비교가 안 될 정도로 오히려 부담스럽기만 한 그런 마음이시라면 이건 정말 큰일이죠 그래서 오늘 추수감사절을 맞이할 마음의 준비를 위한 설교를 여러분에게 드리려고 합니다 항상 추수감사절 때가 되면 이 감사 제목을 쓰는 카드를 주부의 간지로 넣어드립니다 제가 어느 해 추수감사절을 앞두고 한번 그런 생각을 했습니다 나는 올해 하나님으로부터 어떤 은혜를 받았나 그래서 이제 한번 써보기 시작을 했습니다 하나하나 그런데 깜짝 놀랐습니다 만약에 제가 그 감사 제목을 이렇게 써보지 않았다면 저는 생각도 못했을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를 1년 동안 너무너무 많이 받은 거예요 감사 제목을 이렇게 쓰려고 하나하나 써내려가다 보니까 정말 너무나 놀라운 한 해를 하나님이 저에게 허락해 주셨더라고요 그때 제가 아 하나님의 은혜는 감사로 하나님께 드려질 때 오히려 깨달아지는 거구나 하나님으로부터 은혜를 많이 받아도 내가 은혜를 받았는지조차도 모르고 지나가는 일이 많습니다 내가 하나님께 감사를 드리려고 하나님 앞에 서 보니까 하나님이 오히려 내게 은혜 주신 것들이 더 깨달아지는 거예요 그래서 그 해 추수감사절을 지키는데 얼마나 마음이 뜨거웠는지 모릅니다 그래서 그때부터 교우들에게도 추수감사절에 꼭 감사 제목을 먼저 써보시는 일을 교우들에게 권해드리는 겁니다 여러분 해도 되고 안 해도 된다고 생각하지 말고 정말 하나님이 나에게 어떤 은혜를 주셨으며 또 하나님이 또 나를 어떻게 축복하시려는지를 이번에 추수감사절 감사 제목을 쓰시는 일을 순종해보시면서 다 경험해보시게 되기를 원합니다 숙제예요 만약에 다음주에 그냥 오시면 애들한테 할 말 없습니다 숙제 안 했다고 오늘 본문에 보면 두 사람이 나옵니다 한 사람은 바리세인인 시몬과 또 한 사람은 그 마을의 창녀 가늠한 여인 마리아라고 하는 여인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도무지 비교가 안 되는 사람이에요 바리세인과 이 창녀 마리아는 바리세인은 종교적으로 사회적으로 경제적으로 당시 사회의 가장 엘리트이고 하나님이 복을 주셨다고 한다면 정말 복을 받은 사람입니다 그런데 창녀는 말할 것도 없이 손가락질 당하고 비참한 인생을 사는 여인이죠 그런데 오늘 이 본문에서는 이 두 사람이 완전히 전혀 반대의 입장에 서 있게 됩니다 이 죄 많은 여인 마리아는 예수님으로부터 굉장히 칭찬을 받고 그리고 성경의 주인공이 되고 바리세인 시몬은 예수님으로부터 책망을 받는 그런 입장이 됩니다 어떻게 이렇게 사람이 처지가 완전히 바뀌게 될까요? 감사 때문이에요 두 사람의 감사가 달랐던 겁니다 이 바리세인 시몬은 예수님이 귀한 분이라는 건 알았던 것 같고 그래서 예수님을 집에 모시고 식사 대접을 하려고 했습니다 그렇지만 바리세인 시몬은 예수님에게 당시에 손님에게 하는 것과 같은 정도의 예의도 갖추지는 않았어요 발짓을 물을 내주거나 또는 입맞춤으로 인사를 하는 정도도 하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그 집에 어느 여인이 들어오는데 이 시몬도 주변에 있는 사람들도 다 아주 눈살이 찌푸려지는 사람이었습니다 그 동네에서 품행이 좋지 않기로 소문난 마리아라고 하는 여인이에요 그런데 이 여인이 들어와서 예수님 발 앞에 무릎을 꿇고 펑펑 우는 겁니다 얼마나 우는지 예수님의 발이 흥건히 젖을 정도로 그 여인이 자기의 머리카락으로 예수님의 발을 닦아주었어요 그리고 옥합을 가지고 그 옥합을 붓는데 향류예요 예수님의 발에 향류를 다 부어버리는 겁니다 향류는 몸에 조금만 찍어도 향기가 주변에 확 퍼지는 것이 향류인데 그 향류를 예수님의 발에 다 부어버렸으니 그 집에 향내가 진동을 했겠죠 자 이 일로 인해서 바리세인 시몬이 너무너무 불쾌해진 겁니다 그 마리아가 자기 집에 들어온 것도 그렇고 예수님이 이 여자가 누군지를 몰라보는 것도 너무 마음에 싫었고 선지자라면 당연히 알반한데 그리고 예수님에게 그 향류를 붓는 것이 너무 아깝고 하던 모든 것이 마음에 안 들었어요 그래서 바리세인 시몬이 마음으로 대단히 불쾌해합니다 그때 예수님께서 시몬에게 오늘 이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이 여인은 그렇게 감사하는 걸 보니 은혜를 많이 받았다 은혜는 많이 받아서 감사하는 게 아니고 감사하는 걸 보니 그만큼 은혜를 받은 거다 여러분은 오늘 이제 추수감사주의를 앞두고 있는데 바리세인 시몬 쪽에 가까우세요 이 향류를 부은 죄 많은 여인 쪽에 가까우세요 여러분의 지금 심정이 바리세인 시몬에게 가깝다고 생각하시는 분들이 많으실 겁니다 넘치게 하나님께 감사하자 그러면 일단 부담밖에 안 되고 꼭 그렇게 해야 되나 뭘 이렇게 헌금을 강요하나 이런 생각이 드시는 분들은 바리세인 시몬에 가까우신 거예요 이 향류를 부은 여인과 가까운 분들은 정말 가슴이 설레요 다음 주일에 추수감사절에 내가 하나님께 예물을 준비해서 드리는 것이 너무 기쁘고 가슴이 설레는 분들은 이 여인에 가깝고요 여러분 이 바리세인 시몬이 향류를 부은 여인에 대해서 굉장히 못마땅해 한 것은 그가 아직 살아계신 하나님을 모른다고 하는 증거입니다 예수님을 눈으로 보고도 예수님의 자기 구주이신 걸 몰라요 예수님이 자기의 죄를 대신 지시고 죽으실 자기의 구세주 하나님의 아들인 것을 그가 알았다면 그렇다면 시몬이 아마 더했을 겁니다 우리가 하나님께 감사드리는 것에 대해서 이 향류를 옥합을 부은 이 여인처럼 그런 느낌이 되지 않으시는 분들은 이유가 하나입니다 하나님을 믿지만 아직도 하나님이 내게 인격적으로 나와 함께 계시는 실제라고 아직 믿고 있는 건 아니기 때문이에요 우리가 은혜 받은 사람에게 내가 무언가를 보답하는 것을 우리는 다 귀하게 여깁니다 그것 때문에 비난하거나 화낼 일이 아니죠 여러분 부모님에게 그 은혜가 너무 감사해서 어느 자녀가 넘치게 부모님에게 해드렸다면 그거 화내고 야단칠 일이에요 아우 이 아이가 정말 효자구나 이분이 효심이 아주 크구나 다 귀하게 여기고 사람들에게 알려서 사람들의 귀감이 되게 하죠 선생님의 은혜가 너무 귀하게 깨달아져서 선생님의 은사를 찾아가서 정말 넘치게 그 은사에게 선물을 드리고 얘를 갖췄다면 다 소문나죠 아 이 사람이 은혜를 아는 사람이구나 여러분이 사회생활 하는 동안에 무언가 도움을 받은 사람 그런 분에게 찾아가서 감사하다고 그렇게 하면 다 귀하게 여기지 그걸 왜 야단칠 일이에요 우리는 다 은혜 받은 경우에 그것을 보답하고 감사하는 것을 다 귀하게 여깁니다 그런데 왜 하나님께 하는 것에 대해서는 그렇게 마음이 닫혀있죠 이유는 하나예요 하나님이 내게 아직 실제가 아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께 내가 감사한다는 것이 사람에게 감사하는 것만큼 내게 실제가 아니에요 보이는 사람에게 하는 일은 다 귀합니다 은혜 받았으면 당연히 그렇게 하는 거죠 그런데 하나님은 그건 좀 달라요 하나님은 내게 있어서 인격적인 실제가 아니라고 느껴지는 분들은 헌금하는 것을 그냥 교회에다가 하는 거로 하잖아요 교회 운영하는 데 좀 도움이 되라고 내가 좀 기부금을 내는 거나 비슷한 개념으로 생각하는 겁니다 그러니 그걸 많이 내라 그러면 짜증나죠 내 정성껏 하는 건데 뭘 또 많이 내라 더 내라 그러나 이렇게만 받아들이는 거예요 하나님께 한다는 생각이 없어요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 감사주일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정말 복을 주시려고 정하신 날입니다 어떤 복을 주시려고 하시는 건가 다음 주일에 그 말씀을 드리려고 그래요 정말 다음 주일에 정말 다 오세요 다른 분들까지도 초청해서 오실 분들은 오세요 왜 우리가 추수감사절을 지켜야 하는지 하나님께서 단순히 1년 동안 지나고 난 다음에 수확을 거두고 그리고 그것으로 인하여 감사를 드리는 의미만 아닙니다 추수감사절을 지키는 자만이 누리는 하나님의 영원한 천국의 축복이 있기 때문에 그래요 그런데 이 추수감사절을 온전히 드리지 못하면 이건 화가 돼요 감사절은 한편으로는 복이지만 또 한편으로는 두려운 일이 말라께서 1장 8절 말씀을 한번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만군의 여화가 이르노라 너희가 눈먼 희생 재물을 바치는 것이 어찌 악하지 아니하며 저는 것 병든 것을 드리는 것이 어찌 악하지 아니하냐 이제 그것을 너희 총독에게 드려보라 그가 너를 기뻐하겠으며 너를 받아주겠느냐 그러면서 10절에 무서운 말씀을 하세요 만군의 여화가 이르노라 너희가 내 재단 위에 헛되이 불사르지 못하게 하기 위하여 너희 중에 성전문을 닫을 자가 있었으면 좋겠도다 내가 너희를 기뻐하지 아니하며 너희가 손으로 드리는 것을 받지도 아니하리라 우리는 하나님께 헌금할 때 헌금이라고 쓰고 드리면 다 하나님이 받으시겠지 생각하지만 아니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사람에게 할 때도 그렇게는 안 하는 것을 어떤 때는 하나님께 드리는 헌금은 그냥 태연히 해요 안 믿는 거죠 하나님이 진짜 살아계신 실제이신 인격이신 분이라고 안 믿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렇게 할 수 있는 거죠 그게 얼마나 두려운 일인 줄 모르는 겁니다 말세가 되면 되어지는 일 중에 감사가 사라질 거다 성도들의 마음에서도 감사가 사라져요 디모데우서 3장 1절에 1절 2절 말씀해 보면 너는 이것을 알라 말세에 고통하는 때가 이르러 사람들이 자기를 사랑하며 돈을 사랑하며 자랑하며 교만하며 비방하며 부모를 거역하며 감사하지 아니하며 거룩하지 아니하며 그러니까 감사하는 마음이 내 마음에 실제가 되지 않는 것은 두려운 일인 거예요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면서도 내가 실제로는 하나님을 실제로 인격적인 분으로 안 믿는 거죠 여러분 사람들에게 내가 무슨 감사를 표현할 때는 얼마나 그분이 그 감사를 받으시는 그분을 생각하나요 그런데 우리가 하나님께 감사할 때는 전혀 하나님을 생각하지 않아요 그게 두려운 겁니다 우리가 진짜 하나님을 살아계신 하나님으로 믿게 될 때부터 역사가 일어나요 내가 하나님께 예배드리는 거 내가 하나님께 감사하는 것이 실제로 그것을 받으시는 하나님이라고 정말 내가 믿게 될 때부터 모든 게 달라진다니까요 하나님이 정말 살아계신 하나님 진짜 인격적으로 내가 하나님을 알게 되면 다 달라져요 기도가 옛날 같을 수가 없고 예배가 옛날 같을 수가 없고 내가 봉사가 옛날 같을 수가 없고 믿음이 옛날 같을 수가 없어요 하나님이 진짜 살아계신 하나님 인격적으로 나와 함께 계시고 내 예배를 받으시고 지금 내 말을 들으시고 내 행동을 보시는 하나님이라고 진짜 믿게 되면요 다 바뀐다니까요 감사가 옛날 같을 수가 없어요 하나님이 내 감사를 받으시는 걸 진짜 믿으면 그러면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것이 내 기쁨이에요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것이 내 소원이라니까요 하나님이 오늘 우리에게 감사절을 지키라고 하시는 것은 10편 50편 23절에 우리에게 복을 주시겠다고 그렇게 하시려고 하신 거라고 하셨어요 감사로 제사를 드리는 자가 나를 영화롭게 하나니 그의 행위를 옳게 하는 자에게 내가 하나님의 구원을 보이리라 이 말씀의 의미를 제가 다음 주일에 말씀을 드리겠어요 하나님께 이렇게 감사하는 자에게 하나님의 구원을 보여주시겠다 그러나 이 추수감사절은요 단순히 우리가 하나님 앞에 복받는 것만 있는 게 아니고 우리 주변에 있는 어려운 사람들에게 말할 수 없는 기쁨이 되게 하나님의 계획입니다 하나님은 추수감사절을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지키라고 할 때 그 재물을 바치고 그 재물을 가지고 당시 노비나 나그네나 과부나 고아들을 함께 즐거워하라고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추수감사절을 지키는 날은 어려움을 당하는 사람들에게는 말할 수 없는 기쁨의 날이에요 이것이 추수감사절이구나 그래서 작년부터 저희 교회도 추수감사절 헌금은 다 재난구호나 어려운 사람 구제하는 일에 다 씁니다 아주 그렇게 구별하기로 했어요 올해도 그렇게 하려고 합니다 우리가 추수감사원금한 거 교회 재정 빠듯하고 하지만 완전히 따로 떼어서 재난구호 어려운 사람을 구제하는 일을 위해 쓰려고 해요 선한목자교회의 성도들이 추수감사원금을 하나님 앞에 풍성히 드림으로 어려운 사람이 기뻐야 정상해요 어려운 사람들이 선한목자교회에 추수감사원금 많이 나오게 해주세요 이렇게 기도해야 그게 정상이 되는 거예요 그분들에게 그것이 유익함이 되도록 하는 일이죠 오래 어려운 일 여전히 많았습니다 그래도 하나님의 은혜가 적었던 건 절대로 아니에요 하나님의 은혜는 언제나 풍성했습니다 여러분 교회도 말입니다 항상 은혜가 넘치는 것만은 아니죠 여러분 선한목자교회에 신앙생활 하시는 것이 감사하세요? 그것이 감사 제목에 들어갑니까? 그럴 수도 있어요 이 교회에 와서 은혜 받고 성도의 사랑을 경험하고 그래서 하나님 선한목자교회에서 신앙생활 하게 된 거 감사합니다 이렇게 감사하시는 분들은 참 너무 귀하죠 그러나 만약에 교회에서 시험을 당했거나 좀 이상한 사람을 만났거나 그러면 그래도 감사할 수 있을까요? 그래도 감사할 수 있는 분 하나님 제가 이 교회에서 지난 한 해 동안 신앙생활 하면서 이런 일 저런 어려움도 겪었는데 하나님 그래도 감사합니다 그 감사가 진짜인 거예요 고린도 교회는 사도바울이 생명을 바치는 마음으로 개척한 교회입니다 눈물로 기도하고 말씀을 가르쳐서 교회가 됐어요 그런데 사도바울이 고린도 교회를 떠나서 이제 다른 교회를 개척하고 섬기려고 갔을 때 들려오는 소문이 가슴을 찌르는 소문이에요 사도바울이 뭐 진짜 사도냐 사도바울은 말씀의 능력이 없어 사도바울에 대해서 비난하는 이야기들이 고린도 교회에서 들리는 것을 사도바울이 전에 듣고 얼마나 마음이 아팠겠어요 만약에 제가 그랬다면 얼마나 그게 괴로운 일이겠어요 그런데 사도바울은 그 고린도 교인들에게 편지를 쓰면서 고린도전서 1장 4절에 내가 너희를 인하여 항상 하나님께 감사한다고 그랬어요 아니 뭘 감사할 게 있는 교회예요 그런데 사도바울은 하나님을 진짜 믿곤 하니까 그런 고린도 교회지만 너무 감사한 거예요 그 우상의 도시 활락의 도시에서 예수를 믿었다는 것만도 너무 감사해요 아직까지 믿음은 연약해서 별의별 시험이 많아도 그곳에 교회가 섰다는 것만도 너무 감사해요 하나님을 진짜 믿으니까 감사의 눈이 열린단 말입니다 제가 이 교회 부임에 와서 현재 이 예배당은 큰 굴 같았어요 지금은 그때 상황이 거의 상상도 안 됩니다 그때 여기 내려와 본 분들만 지금 그 느낌을 알 정도예요 저희 신학교 동기 목사님들이 제가 이 교회 부임에 왔다고 기도해 주려고 왔어요 그래서 그 목사님들을 모시고 이 본당 예배당으로 내려왔습니다 다 말씀이 없으세요 내려와서 보시고는 이걸 언제 다 예배당을 지으며 이 예배당을 언제 다 채우냐 제가 목사님들께 목사님들 여기 오셨으니 기도해 주세요 저와 이 교회를 위해서 정말 기도해 주세요 그래서 통성으로 바로 이 자리예요 이 자리에 목사님들이 다 둘러서셔서 기도해 주셨어요 한 분 목사님에게 대표 기도를 부탁했습니다 지금 용두동교에 담임하시는 조재진 목사님이세요 기도해 주세요 조재진 목사님 그랬더니 한동안 말씀을 못하세요 그러다가 처음 내뱉으신 기도가 사람으로는 불가능한 일임으로 인하여 하나님께 감사합니다 저는 그 목사님의 그 기도를 잊을 수가 없어요 그 목사님이 느끼기에는 이건 불가능한 일이야 여기에 예배당이 지어지고 빚 따갖고 또 여기에 사람이 차서 부흥이 된다는 것은 이건 불가능한 일이다 그런데 그 불가능한 것 때문에 감사합니다 왜? 하나님이 진짜 역사하시고 살아계시다는 것을 오히려 우리가 볼 수 있겠기 때문에 우리가 조금만 노력하면 될 것 같으면 오히려 이게 하나님이 하신 건지 우리가 노력한 건지 모를 텐데 애초에 불가능한 것처럼 보이니 하나님 감사합니다 제가 그때 불가능한 일처럼 느껴지는 어려운 일도 감사할 수 있는 거구나 하는 걸 알았어요 그리고 제가 얼마나 힘을 얻었는지 몰라요 그리고 지금 보세요 예배당 다 지어지고 지금 이렇게 다 찼잖아요 진짜 하나님이 살아계신 증거가 우리가 없는데 너무 확실하잖아요 다윗이 사올 왕에게 쫓겨서 광야의 토굴 속으로 들어갑니다 왕이 죽이려고 군사를 풀어서 쫓아다니는데 갈 데가 없어요 가족 친척에게 가면 그거 알면 사올 왕이 다 죽여요 친구들 만나면 그 친구가 죽어요 제사장에게 가면 제사장이 죽어요 다윗하고 만났다 그러면 다 죽이는 거예요 그러면 다윗은 어디로 가야 돼요 결국은 아무도 없는 광야로 도망을 가서 도망을 가고 도망을 가다가 굴 속에 들어가서 숨었어요 얼마나 지쳤겠습니까 쫓기는 짐승처럼 굴 속에 들어가서 그냥 쓰러졌어요 한참을 이다가 정신을 차리고 그리고는 무릎을 꿇었습니다 기도해야지 그런데 무릎을 꿇고 눈물밖에 안 나와요 자기 처지를 생각하니까 그때 썼던 다윗의 시편이 시편 57편입니다 시편 57편 1절은 이렇게 고백을 합니다 하나님이여 내게 은혜를 베푸소서 내 영혼이 죽게로 피하되 주의 날개 그늘 아래에서 이 재앙들이 지나가기까지 피하리이다 이건 그냥 눈물 그 자체예요 하나님 정말 저를 은혜로 덮어주시고 저를 지켜달라고 그렇게 밤새 울었던 모양입니다 그런데 새벽역쯤 되어서 다윗의 마음에 이상하게 마음이 뛰기 시작하는 겁니다 하나님이 함께 계신다는 믿음이 마음에 일어나는 거예요 다윗은 들판에서 양칠 때 늘 혼자 있었어요 그러나 항상 하나님이 같이 계시다는 것을 그는 알았어요 그래서 사자도 이기고 곰도 이겼었어요 그런데 지금 이 광야 굴 속에서 혼자지만 하나님은 여전히 지금도 나와 같이 계시구나 이게 마음이 빚어지는 거예요 그리고는 다윗이 눈물을 그치고 찬송이 나오기 시작합니다 다윗의 기도가 싹 바뀝니다 7절부터 기도가 바뀌어요 하나님이여 내 마음이 확정되고 또 확정되어 싸우니 내가 노래하고 내가 찬송하리이다 내 영광아 깰지어다 비파야 수금아 깰지어다 내가 새벽을 깨우리로다 주여 내가 만민 중에서 주께 감사하오며 문나라 중에서 주를 찬송하리이다 무릇 주의 인자는 커서 하늘에 미치고 주의 진리는 궁창에 일어나이다 하나님이여 주는 하늘 위에 높이 들리시며 주의 영광이 온 세계 위에 높아지기를 원하나이다 이건 기적이에요 하나님이 인격적인 하나님 살아계신 하나님인 줄 진짜 믿으니까 그는 그 처지에서 감사를 할 수 있었고 이 감사로 다윗은 일어난 거예요 그는 살 힘을 얻은 거예요 믿음이 이렇게 놀라워요 감사는 진짜 기적을 일으키는 거예요 예수님이 이 여인이 향류옥합을 부은 것 때문에 좋아하신 게 아닙니다 그 향류옥합을 부을 정도로 이 여인에게 감사가 넘치는 거 보니까 이 여인에게 하나님의 은혜가 그만큼 임하겠구나 하는 것을 알고 좋아하신 거예요 47절에 그의 많은 죄가 사하여졌도다 이는 그의 사랑함이 많음이라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이 많은 걸 보니까 그에게 은혜가 더 넘치는구나 바리세인 시몬을 보고 주님이 안타까우신 게 뭐예요 너가 나에게 해준 게 이것밖에 안 되니 너는 정말 적은 것밖에 사함을 받지 못했구나 그게 안타까우신 거죠 성도 여러분 이번 추수감사주일은요 하나님의 놀라운 계획이 있는 주일이에요 감사주일을 절대로 작게 여기시면 안 됩니다 감사 카드를 기록해 보시면서 다위처럼 이 여인처럼 또 사도바울처럼 내 눈에 보이고 느껴지는 것 비교할 수 없는 성령의 인도하신 가운데 부어주시는 주님의 은혜를 보셔야 돼요 그것이 여러분 입에서 고백이 되어져야 돼요 하나님은 진짜 살아계신 하나님이셔야 돼요 여러분에게 있어서 그때 하나님은 여러분의 인생 전체를 뒤바꾸시기 시작합니다 자 이제 우리 같이 기도하실 때 성령께서 여러분의 마음을 도와주시기를 이 시간 성령님께서 여러분의 눈을 뜨게 해주시기를 축복합니다 감사의 기적을 살아가시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하나님이 은혜 주시는 것은 너무 많은데 감사로 붙잡는 것만 여러분 것이 돼요 교회를 교회되게 예배 예배되게 우릴 사용하소서 진정한 부흥의 날 오늘이 받도록 우릴 사용하소서